그래서 약간 아는 척을 할게요 어머, 이게 뭐지? 어머, 여러분 케이크예요 어머, 케이크예요! I did not expect that! 케이크인데요 여러분, 이 케이크 혹시 많이 보신 적 있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어, 네, 바로 저의 birthday 뮤직비디오 때 한 장면을 케이크로 저희 오빠들이 만들어주셨는데 아! 괜찮아요, 저는 탄 거 좋아하니까 어, 쫀득이 많나? 그래서 이렇게 이쁜 케이크를 갖고 왔으니까 한번 축하 노래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한번 한국어로 한번 영어로 한번 불러볼게요 기념일을 축하해요 기념일송이 없긴 한데 한번 생일 축하 노래 한번 제가 한번 약간 살짝 얹어볼게요 기념일을 축하해요 기념일을 축하해요 기념일을 축하해요 기념일을 축하해요 1주년 기념일을 축하해요 기념일을 축하해야 해요 happy first anniversary so me and mwch happy, happy anniversary I'm sorry. 자, 이제 폭죽이 터질 거니까요. 귀를 막아주세요.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하나도 안 나왔네요. That was unexpect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